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 이거 오늘도 또 차트가 좀 버티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구요 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지금 바로 한번씩 꼭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은 항상 꼭 끝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저는 다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 올라올 때마다 확인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HLB 분석에 앞서서 일단 LS 일렉트릭 수익 나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5만4천5백원 여기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영상에서 추천을 해 드렸던 거에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자 지금 LS 일렉 이에요 그리고 제가 8월 28일날 매수가 자체를 5만4천5백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은 어느정도는 늘렸을 때 지금 계속해서 정배열 차트 자체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좀 정배열 차트를 만들다가 좀 한번씩 쏘기 때문에 5만4천5백원 부근에서 이제 조금 만들어 매수를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얘네가 지금 차트 패턴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정배열로 만들다가 한번씩 쏜다 한번씩 쏜다 정배열로 만들다가 한번씩 쏜다 이렇게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렸어요 자 드렸는데도 매수를 안하고 구경만 하시는 거는 이제 좀 너무나 아쉬우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자 이런식으로 패턴 자체 차트를 좀 많이 눈에 익히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후에 이게 또 나중에 눌려서 정배열로 만들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릴 거에요 이거는 뻔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하게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이런거를 안 찾으면 어떤걸 매수를 하고 어떤걸로 수익을 내야 되냐 이게 참 의문인 점이에요 저도 자 이런식으로 항상 차트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뭐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아 차트를 무조건 많이 보고 눈에 익히셔야지 좀 대응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이 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식으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런식으로 뭐 LS 일렉트리 5만4천5백원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해 드리고 밑에 또 다 말씀을 또 설명을 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이 좀 쉽게 좀 수익 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깐 이쪽 번호로 문자 한번씩 꼭 문자에요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좀 앞으로 같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식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쉽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보다도 좀 쉽게 쉽게 좀 수익을 내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밑에서 밑으로 빠졌으면서 좀 매수 기회 다 받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제가 6만 5천9백원 6만 5천9백원에 매수하시라고 꼭 5g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오늘 보시면 다시 다 회복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자 이런식으로 좀 편안하게 끌고 가는 종목들도 필요하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HLB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HLB 같은 경우에는 꼭 HLB 아니더라도 그거 그거에 따른 삼형제들이 있죠 뭐 HLB 생명과학도 보시게 되지만 최근에 올라올 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3개 중에 나는 꼭 이거를 급등에 뛰어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3개 중에 분명히 출발을 늦게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타고 들어가시면 되시는 거에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 3개 종목들 자체가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HLB를 살려고 봤는데 너무 급등이다 그러면은 HLB 생명과학 HLB 파워 이런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아직 출발을 안한 거를 좀 잡아 보시는게 좀 단타로 봤을 때는 더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 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오늘 뭐 지수 대비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좀 빠졌다 하더라도 지금 또 뭔가 정배열로 또 한번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정배열로 만들다가 이 오일선 밑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좀 우리는 매수 타점으로 잡고 한번 좀 노려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런 정배열로 계속해서 만드는 차트들은 뭐 회사가 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만드는 차트들은 한번씩은 조금 더 쳐다보시면서 좀 갈까 안갈까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뭐 물론 100% 정배열 맞는다고 해서 위로 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볼 것 정배열이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런식으로 한번 볼 것 두번 보고 두번 볼 것 세번 보고 이런식으로 좀 차트 자체를 눈에 많이 익히셔야 되고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판단을 갖고 스스로가 어느정도 기준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좋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이 W게임즈에요 W게임즈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방에서는 7만 3500원 이 밑에서 좀 잡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방에다가 무조건 말씀을 드렸던게 8만원에서 8만원에서 반은 팔고 반 정리하고 그 나머지 반은 진짜 끝까지 한번 뭐 11만원 15만원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종목이 지금 현금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같은 이런 날 좀 빠졌을 때 저가가 2만 7만 2500원 이에요 자 이런 날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담아 보시면은 차후에 진짜 크게 한번 수익 나실 거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있다면 계속해서 들고 다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영상 보시면은 이게 어떤 종목인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한번씩 다시 좀 확인을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제 공모 가격이 좀 나왔어요 카카오게임즈 이거는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금액은 이제 SK바이오팜 자 SK바이오팜을 좀 차트를 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의 40% 수준이 이제 320만주 320만주에요 자 이거는 768억원 이지만 청약증거금은 58조 5500억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진짜 거의 역대급이에요 이만큼 공모주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거는 진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에요 자 그만큼 청약 환급금의 이동 경로 자체는 뭐 크게 세 가지에요 뭐 예 은행 예금이 되고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회원분들께서 좀 안 되는 증권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에 항의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카카오게임즈 공모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뭐 두번째로는 증시 대기자금으로 작용하는 CMA 같은 단기 상품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공모주 재청약이나 증시 투자를 위해서 증권계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받을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이제 빅히트가 있어요 빅히트 청약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게임즈 만큼 엄청 몰릴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BTS 아미 팬클럽이죠 아미 회원들이 좀 같이 좀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도 이거에는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즈 만큼의 그렇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게임즈 때도 지금 최근에 자금 자체가 좀 공모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되게 거래량 자체가 되게 활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가 빅히트가 아마도 이제 좀 10월달 이때 공모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또 현금 자체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쏠릴 거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빅히트가 이제 공모를 한다고 할 때 그 전에 일단 최대한 현금을 다 만들 거에요 현금화 시킨 다음에 좀 이 빅히트가 공모주로 계속 들어가고 현금들이 다 유입이 되고 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은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들어가서 좀 크게 수익을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을 지금 일단은 갖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10월달 계획 자체는 좀 그렇게 갖고 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랑 같이 좀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달에 33만원 두달 하시면 44만원 하루에 7330원인데 이거 솔직히 하루에 7330원 이거 어느 영어학원 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영어학원 뭐 해야 다닌다고 하시면은 뭐 한달에 뭐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30만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싸다 지금 저렴하게 여러분들은 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번호 이 밑에 번호로 010 8619 9991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쓰시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거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